그거 알아? 아기돼지 삼형제의 마지막 돼지가 벽돌로 집 짓는 거? 큰 기분이야 본인은 돼지야? 난 똑똑한 꿀꿀이야 그냥 꿀꿀이야 너 내가 시멘트에 얼굴을 묻혀버린 거잖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벽난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짜잔! 리얼브릭 키트예요 진짜로 벽난로를 제가 만들 수는 없으니 미니어처로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이런 벽난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명도 잘 되어 있네요 안에 구성품은 벽돌 이게 약간 가루가 묻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염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신문지나 이런 걸 깔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벽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도 센스있게 들어있고요 오, 티라이트까지 들어있네요 순간접착대와 목공용풀 그 다음에 스포이드 종이컵하고 이거는 시멘트 가루가 또 들어있어요 자,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키트 안에 보면 이렇게 소주점 크기의 종이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동봉되어 있던 벽시멘트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린아이들이랑 하실 분들은 꼭 부모님하고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모를 4mm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4mm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공용풀을 짜줄 거예요 목공용풀을 거의 가득 쭉 짜줄 겁니다 36g짜리 목공용풀인데 거의 다 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밑에 시멘트 가루하고 물하고 목공용풀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세요 자, 약간 목공풀 냄새하고 시멘트 가루 냄새가 납니다 자, 요런 질감이 완성이 됐어요 자, 요렇게 완성이 됐으면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까 저희는 A4G를 하나 깔고 작업을 할게요 딴따따따단 간호사 장갑 주세요 딴따따따따 간호사 김사부에 나오는 수술실 장면처럼 쫙 예고가 껴지지는 못하네요 자, 이 판을 먼저 깔아주도록 합니다 사이즈가 얼마냐 손바닥만 하네요 가로 10, 세로 7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만한 미니어차 벽난로입니다 자, 이제 가장자리에 목공용풀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만든 시멘트를 발라줄게요 기초공사가 중요하니까 넉넉하게 시멘트를 잘 발라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벽돌을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벽돌도 있지만 요렇게 작은 벽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조립을 해주세요 자, 1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2단도 쌓아주도록 할게요 세 번째 칸은 이제 점점 좁아질 거니까 안쪽에만 바를 거예요 요렇게 맨 앞에 작은 벽돌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앞칸에 작은 게 들어있죠 한 단 더 쌓을 때는 큰 벽돌로 얘를 어긋나게 쌓아줄 거예요 그래야 튼튼하겠죠 이게 벽돌을 쌓는 것도 재밌고 이거 시멘트 바르는 것도 재밌어요 자, 이제 안쪽으로 두 단을 쌓았는데요 네 단을 더 쌓아야 돼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앞에 작은 벽돌 오게 해서 한 단 쌓고 그 다음 단은 또 지금처럼 작은 벽돌 없이 쌓아줄 겁니다 그럼 쌓아 볼게요 자, 요렇게 한 줄짜리를 6단을 지금 쌓았습니다 이렇게 쌓았으면 단단하게 밀착을 시켜주기 위해서 모서리, 모서리 여기다가 순간접착제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짜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상태로 조금 굳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이 흰 벽돌들을 먼저 붙여줄 거예요 6 곱하기 2짜리 두 개 4 곱하기 2 하나 4 곱하기 1 하나 넓이를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자, 요렇게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벽돌을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순간접착제 쓰실 때 손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제 얘를 요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벽돌 위에 시멘트풀을 충분히 두툼하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세요 이제 그럴듯하게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쌓아주었어요 자, 그러면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흰 벽돌하고 빨간 벽돌 사이를 고정을 해주세요 자, 요렇게 하셨으면 여기 목공풀을 한번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얇게 펴 발라주세요 이제 또 빨간 벽돌을 쌓을 겁니다 됐다 이제 안쪽에다가 목공풀을 칠해주세요 자, 이제 또 어긋나게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에 어긋나게 해서 또 한 칸을 더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아까 가운데 넣었던 이 하얀판을 한번 더 만들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본드로 접착을 해주었습니다 자, 또 시멘트를 충분히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또 흰 색깔 벽돌을 붙이셨으면 연결되는 부위에 순간접착제를 발라주세요 또 전체에다가 본드를 발라줍니다 자, 이제 또 안쪽으로 해서 벽돌을 쌓아 올릴 건데요 총 8단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높은 게 별로 이쁘지 않을 것 같아서 1단 정도만 쌓아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벽난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바다 캔들 만들기를 했을 때 했던 모히또 향이 나는 디라이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에 들어있긴 했는데 저희가 만든 걸 넣어서 태워볼게요 자, 다 완성된 저희 벽난로에 디라이트를 넣어볼게요 불장 나온다면 밤에 오줌쌉니다 조심하세요 예쁘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항공샷입니다 열이 전달이 되나봐요 그래서 엄청 따뜻하네요 짜잔 이렇게 저희 미니 벽난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티라이트를 넣어서 이렇게 틀어보니까 엄청 분위기 있죠? 집에 벽난로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리만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자, 미니어처 냄비에 초콜릿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든 나의 냄비랍니다 자, 초콜릿을 녹여보겠습니다 펭수 등신대에서 받은 초코픽 찍어 먹어보자 맛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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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